참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.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알아차림의 제일 근원을 말해요.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, 거울 같은. 이 거울에 지금 많은 게 비치니까 어지러운데 물건을 다 치워버렸던 거울은 알아차리고 있죠?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죠? 여러분의 의식도 원래 알아차린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그 능력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확철되고 도인이고 모르면서 비춰지는 거울에 뭐가 비치면 그거에만 빠져 살지 거울 안에 거울에게 원래 사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면 깝깝한 거고 그 차이입니다.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? 이 펜 한번 보시죠. 여유롭게. 안 되면 어때요? 또 하면 되는데. 그렇죠? 또 잘 돼도요. 튕겨요. 또 해야 돼요. 어차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이게 펜인지 뭔지도 모른다 하고 보세요. 지긋이. 눈만 이렇게 눈 부릅뚫힐 필요까지는 없고 막 핏발석에 그냥 지긋이 있죠. 이거 또렷이 보일 정도요. 사물이. 모른다 하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. 보는 이 자리거든요. 눈 감아 보세요. 이때. 보는 놈 있죠? 보고 있던 놈 있죠? 계속. 눈 떠보세요. 요거 보는 놈 있죠? 눈 뜨고 보면 요게 보이는데 눈 감아 버리면요. 보는 놈만 있잖아요. 보이질 않으니까.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. 지금 눈 뜨고 보더라도 그 자리를 의식하면서 보는 겁니다. 요걸 보더라도. 요걸 보는 자리가 있다. 거기가 내 참나다.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쭉 보시다가 눈 감아 보세요. 보고 있잖아요. 계속 그 자리가. 눈을 감아도 보고 있잖아요. 그쵸? 그럼 그 자리 만족해 보세요. 전제가 그 자리입니다. 나의 전제가. 몰라 괜찮아.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눈 감으시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의 존재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. 만족한다. 모르겠다. 특정한 어느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. 나의 존재에 만족하시면 돼요. 존재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능숙해지시면요. 뭐 웬만한 그런 잡념은요. 몰라 한 몇방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. 그냥 왜냐. 몰라로 그걸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몰라 하는 순간 내 안에 참나 현존이 드러나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몰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몰라는 방편이고 몰라라고 몇 번 내 관심을 빼앗는 대상들에 대해서 몰라라고 몇 번 선언해 버리는 중에 내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. 그냥 이러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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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